어제 일 말이야. 어제 무슨 일? 술집에서부터 정말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는데? 뭐 내가 혹시 너네 취퇴 부렸어? 진짜 안 난다고? 야 진짜지 그럼!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야겠냐? 자꾸 기억 안 나는 척 할래? 기억 안 나는 척이라니! 전혀 기억 안 나는구만! 우리 키스했잖아. 아으. 가자. 업혀와. 가자. 집에 가자. 홍 여사님 기다리셔. 가자. 야, 키스 안 했거든 우리?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면서. 그건 어떻게 알아? 어? 기억나는구만. 아,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오버하면서 내 눈치 보고 그런 거지? 내가 너 몇 년을 봤는데. 그럼 어떡하라고. 그리고 기억나면 뭐. 어색해지기만 하지. 너도 그냥 술 끼면 헷갈려서 그런 거. 헷갈린 거 아닌데. 술 취해서 그런 건 더 아니고. 그래. 언젠간 말했어도 어제처럼 어이없게 말할 건 아니었는데. 니가 자꾸 채인 얘기하니까 확 열받아서. 이게 무슨 소용이냐. 그래. 차라리 잊어라 잊어. 다 잊고 기다려라. 제대로 다시 고백할 거니까. 이제 고백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래도 안 À장. 침대가 많이 고조해. oils처럼 젊임하지 않았다. 내가 쪄고 가고 있는 게. 라라 잊어라 잊어라 잊어라.